셀트리온 투자자 여러분 오늘 셀트리온이 조금 상승을 했죠 그래서 아주 나쁘지 않은 금요일을 마무리 한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러분들이나 저나 셀트리온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죠 다시 항암제 아바스틴 바이오 시뮬러 ctp16 특허 분쟁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쳤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글로벌 특허를 합의를 했구요 이게 지금 작년에 음 대한민국 다음에 미국 그리고 유럽까지 판매에 신청을 했고 올해 판매 허가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ibq와 이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체 글로벌 판매 시장 규모가 8조 2천억 원 그 중에서 한 40%가 미국 시장 3조 6,800억 원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허주마 아 트룩시마가 있었죠 세번째 항암 항체 바이오 시뮬러 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 프라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고 유방암 치료제에 대해서 유럽에서 허가 가 안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허한가를 갔죠 이게 바이오 시뮬러 라고 아무나 만들 수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ctp16 특허 합의가 됐다는 아주 좋은 소식이 오늘 나왔구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금융투자의 박재경 애널리스트가 2022년 5월 그러니까 4월 미국 바이오 시뮬러 처방 데이터를 월간 바이오 처방 데이터 22년 5월 보고서에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미국에서의 인플렉트라 셀트리온을 보면 또 MOM 기준 한달 기준 무려 1.7%가 늘어서 28.2%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룩시마 성암제죠 트룩시마도 월간으로 0.3%가 증가해서 27.5% 매월 이렇게 점유율이 상승하고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달 동안 1.7%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점유율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구요 허셉틴, 허셉틴의 바이오 시뮬러 우리 허주마는 조금 점유율이 내려갔습니다 0.1% 그래서 전체 점유율이 1.6%인데 허주마는 미국 시장에서는 큰 두각을 못 내는게 맞구요 우리가 계속 인플렉트라와 트룩시마 특히 인플렉트라 같은 경우에는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에서 신약으로 진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28.2%의 점유율은 결국에는 램시마 SC로 전환되는데 아주 우호적인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단 9시 전기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 전기 9시 전기